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야금으로 세계의 한국의 소리를 전하는 한국계 케네드 연작국가인 이종은 씨의 공연이 내일 열립니다. 가야금으로 세계의 한국의 소리를 전하는 한국계 케네드 연작국가 이종은 씨의 공연이 9월 12일 일요일 열립니다. 이종은 씨는 가야금의 아름다운 동양적 음율과 오케스트라의 서양의 음율이 어우러진 동서양음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세계를 창작해서 북미에서 인정받은 음악감의 작곡가로 유명세를 떨쳐왔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서양문화에도 다양한 음악을 통해 인기를 받고 있는 이종은 씨의 가야금 연주회는 9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라운드 극장에서 열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금 창작음악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우리가 동포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리면서 고기 선양을 하고 싶다고 이종은 씨는 밝힌 바 있습니다.